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코인 거래소와 연계된 시중은행 계좌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출군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자금 흐름 파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남국 의원의 오락가락한 해명이 검찰 수사에 단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과 9일 코인 거래소에서 빼낸 돈은 각각 440만 원과 9억 원을 인출 또는 현금화했다고 해명한 적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틀간 빗성과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이들 거래소와 연계된 시중은행 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계좌의 돈 흐름을 분석해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특정 은행의 계좌가 필요한데 빗썸은 농협,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연동돼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 내역을 보면 각 거래소와 연동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계좌가 확인됩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에는 농협은행에 약 10억 원이 예치됐는데 불과 1년 전인 2020년 12월에는 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세금 마련 등 김 의원의 오락가락한 해명을 토대로 이들 은행 계좌에 돈 흐름을 집중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김 의원의 해명이 3번 만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수사의 진척에 결정적인 단사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